안녕하세요. 앰스톤 정승윤입니다. 드디어 2022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. 다들 찾아뵙고 제가 다 인사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좀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석 명절 다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. 자, 또 다른 분들 제가 또 인사 또 계속 남기겠습니다. 자, 우리 이수민 대표님 추석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, 추석 잘 보내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세요.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실장님. 이번에 강릉 갔다 오세요. 네, 명절 잘 보내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올해 정정팀입니다. 자, 즐거운 상관이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간단하구나. 아, 안녕하세요. 김용규 팀장. 네,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아직 올해가 끝나기까지 한 3, 4개월 남았지만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마치 한 해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. 아, 예. 아직 뭐 3개월 남았으니까요. 잘 다니고 오십시오. 또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네. 네. 저희 부사장님이 통화 중이시니까 나중에 하고 우리 배민석 팀장 인사 한번 주십시오. 배민석입니다. 추석 운명절 잘 보내주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신강인 부사장님 추석 인사 한번. 안녕하십니까. 지난번 워크샵 때 못 뵈가지고 좀 약간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추석 인사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기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우리 김강인 과장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외근 중이기 때문에 우리 자, 여기에 우리 또 김지원대리 자, 우리 김지원대리 추석 인사 한번 주십시오. 네, 우선 김지원대리입니다.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.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자, 하여튼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끝나고 하여튼 다음 주 또 화요일부터 이제 업무 시작이니까 다들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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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